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승객을 다 도망가게 만든 한 여성의 민폐 행동이 논란입니다. 최근 JTBC 사건 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이라는데요. 제보된 사진을 보면 지하철 좌석에 앉은 한 여성 승객이 몸을 돌려앉더니 창가에 매니큐어 통을 올려놓습니다. 이내 지하철 창틀을 테이블 삼아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기 시작하는데요. 지하철이 뷰티샵인가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 네일을 하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이 바르는 매니큐어의 독한 냄새 때문에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자리를 피했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매니큐어를 발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승객들이 자리를 옮기자 옆자리가 비어서 편했는지 자세까지 요리조리 바꿨다고 하네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제발 이런 건 집에서 좀 하고 나와라. 지하철에서 별걸 다 한다. 매니큐어 냄새 진짜 센데 개념이 없다. 대체 왜 저러는 걸까 등 여성의 행동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체 왜 저러는 걸까 등 여성의 행동에 비판을 쏟아야 합니다. 대체 왜 저러는 걸까?